저 때려잡고 끝내시던데 딱 저 때려잡고 끝내시던데 딱 저 때려잡고 끝내시던데 딱 저 때려잡고 끝내시던데 아 진짜 알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번엔 무조건 이겨야죠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이기면 무조건 무조건이지 이렇게 한번 따면 진짜 유튜브 떡상하실 것 같아 유튜브에 바로 페이스북도 올라갑니다 하핳 하핳 압박감이 그냥 하하 숨이 턱맞기네 이게 뭐야 1을 찍었어 1레벨 닉네임이라도 가리고 게임할까 뽀피 할만한거 어때요 근데 랭인가 아 정말요?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뭐하나면 뽀피 나와가지고 진짜 좀 까다롭긴 한데 다리우스만 아깝다 너도 뭔데 당신 누구야 렉사이 뛰긴 한데 와 너이스 와 대박 잡아줘 잡아줘 와 진짜 잘 버텼다 이거 와 대박 말도 안돼 너무 잘하셨는데 오케이 이쪽까지 어허어 이거 밀어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이거 아닌거 같아 와 어 저도 심장에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아하 아니지 제가 주소콜 있으니까 욕죽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 그만해 그만해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이 친구 어디갔어 짓갔어? 뭐지? 아직 갔다왔네 뭐야 도랑검사 왔어 심장 도랑검사 왔어 심장 욕췄네 안 돼 여기 약간 미드 지금 아 바텀 제발 와 대박 나이스 나칸 개 잘했다 나 이거 못가 아 안돼 나이스 제발 쵸빈 선수가 제발 아 이거 랩차 나면 안되니까 집에 못가겠네 랩차 나면 끝인데 외대로 게임 탑을 더 잘해볼게요 이 사람은 악마야 그냥 빨리 6분 되라 빨리 6분 빨리 쿠키 쿠키 빨리 1분 어후 와 뽀삐도 쿠키 나왔어 잠깐만 뭐야 아니 어이거는데 되나? 아이고 나이스 와 나이스 진짜 나이스 나이스 탑도 시세차이 진짜 많이 냈어요 아 이거 살 방법이 없는데 별게 없어 맞는 걸 알면서도 빠질 방법이 없네 아깝다 진짜 아예 너무 재미없게 한다 아 딴게에게 떨어져 집 안가네 르신 왔나 르신 왔을 것 같고 안 돼 아 이거 그냥 안 돼 르신 냄새가 난다 이거 르신 레드 여기 쯤에 있는 것 같아 네 아니네 이런 거 가도 돼 나이스 바툼 살았다 와 잘해줄다 라인 당겨지고 플래시로 한 번만 걸어주세요 잡은 것 같아 나이스 샤이 나이스 나이스 랭크 앞에서 누가 포피하래 이제 포피하지 마세요 랭크 쉬운 거 같지 왜 이렇게 포피가 딴게 가느 소리가 들려 아 아니 그냥 숨 쉬는 거예요 아 전판에 제가 캐리 받았으니까 연방 제가 캐리 오케이 알겠어 전판에 캐리 받았으니까 연방 캐리 해야지 으아 진짜 근데 너무 잘한다 그냥 이 사람 뭐해 이 사람 뭐해 뒷 털어 뭐야 아 대박이네 그냥 망치 두르는 거 너무 현란한데? 이럴 택밤 원래 안지시지 않으세요? 저... 갱화달라 는 말 진짜 진짜 안하는데 그니까요 흫흫흫흫흫 아 너무.. 이런 쇼비님 만나면 이런 징귀한 광경을.. 어! 아 너무 웃기네.. 딱 쇼메이커님 만났을 때도 이랬어요 아 진짜요? 왜 지금 그렇게 안 묻어.. 제가 라임 밀고 한번 가드릴까요? 그러실래요? 아직 도플이긴 합니다 여기 여기.. 어! 대박이야 그냥.. 한 20초면 갑니다 20초면.. 20초면 내가 죽을 수.. 안 죽을 수 있을까? 딜고 안 할게 왜 그런데 그렇게 화가 났어.. 데려갈게요 아니 못 오실 것 같은데? 그전에 이거 죽어.. 죽어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아 쿠피 진짜.. 너 쏠킬 땄나 내가 감 감 감 감 감 아.. 차라리 망치님 제이스 까지는 어떻게 이 악물고 할만 했는데.. 아.. 이거 초빈님 올라오나요? 잠깐만.. 아 이거 아래쪽으로 내려가셨어요 아.. 꿀패인데.. 아.. 집 가려나.. 철거 한번 못 터뜨려야겠다 이런.. 집감나.. 오케이.. 이런 마술인데.. 흐흫 흐흐흫 흐흫 헬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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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는데 또.. 탈타 말게 어허허헠 헬흫 흐흫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나이스 나이스 와 진짜 잘했다 그래도 잘 버텨 아 이거 죽었다 궁 있구나 궁 없는데? 그럼 내가 너무 졸았나? 괜히 플래시 빼고 죽었네 와 센스무수 여기 리신 탑 찔 수도 있겠네 파이크가 오냐?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쪽으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파이크가 가네 리신 아 저기 있다 제발 파이크가 여기서 오냐 꼬삐 노금 파이크 노금 노피노플 꼬삐 노플이야 노금 둘 다 노금 나이스 에이 테이스 간다 테이스 간다 와 잘했는데 나이스 와 나이스 데려왔네 나이스다 리엔진이 저거 싫어하나? 왜 이렇게 탐방이 진짜로 저 만날때마다 타봐요 저분 아 진짜요? 미치겠어요 앞에서 막 알리스타로 에이스 견제인가? 에이스 견제 맞짐 탐방 아니에요? 맞짐 탐방인 것 같은데 포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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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야겠다 이거 진짜 빨라가지고 더 믿는거 하나 진짜 왜 빨리야 너네 하기치래 누가 가능하겠어? 뭐야 아이고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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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다 아이고 이거 안맞냐 제이스 올라가고 있어요 에에에 와 무거운 길이지? 아 나이스 어허 병케 내서 남들렸네 우와 나이스 다 남았어 와 나이스 진짜 우리팀 빼고 3대4 이긴거 아니야? 그쵸 정글 차이 나는데 이렇게 빠지게 빠지게 호응 한번 해주고 아 근데 진짜 정글도 너무 많이 받았어 미드나 인정해 하 정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벌써 울고 있었겠지 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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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이스 나이스 뭐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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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분 자르러 가죠 이거 아니 무슨 예즈님 한번 잘라야겠어요 북 쓸게 나 이거 가자 은신 다 보여 은신 다 보여 나이스 정말로 다 보여 잡아 잡아 부쉬로 들어가셔요 지금 이 엔드님 와 뭐 푸시는가 봐 나이스 이 엔드님 잡아야 돼 대박 아 아 근데 괜찮으세요 숨쉬? 재밌어요? 그럼요 이제 제가 이겨요 아 알겠어 그니까 이게 원래 구도가 원래 탈론이 유리한데 제가 뚜둑이 맞아서 그런거라고 아 스플릿에선 탈론이 유리해요 스플릿에선 어 아닌가? 흐흫 이 삼체설은 아닌거 같애 뒤에 리신 있는거 같아요 네 그런거 같아요 저 가고 있긴 한데 뭐야 뭔데 뭐 미르신인데 리신 뭐야 여기있다 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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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줄 사람? 아 아 아깝다 미치겠네 뭐야 저 하늘 중에 여기 뒤돌았어 네 아이스 저 티아킬 안 넣는데 아이고 아쉽다 가능? 아니 아니 아 이업하지 않는 아이고 아유 집갈 아 아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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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썼나봐 우리 팀 아이고 저 죽을거같은 죽었어 아 아이고 잠깐만 이거 대찬서인데요 이거 진짜 대찬서 미치겠네 죽음의 무도 나와가지고 아 항상 죽음의 무도 나 판이 이기더라구요 아 그래요 진짜 왜 신기하게 진판이 없어 죽음의 무도 나와서 B랑 스플릿 푸드 를 가야겠다 와 나이스 뭐야 아 나이스 얼마나 떨리면 어떻게 콤보를 쓸 때 실수를 하지 랭가 쪽에 몇 명 갈 거이 보여주나? 아 대박 왜 이렇게 잘하지? 이 쪽에 한 명 오긴 하겠다 안 죽어주는 게 나겠죠? 네 어 저 이거 빨라가지고 금방 먹을 거 같아 아 그럼 다행이네 꽃게만 못 꺼두게 죽었다 끼 하나도 안 나갔어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우와 여기 나이스 어어 잠깐만 어 나이스 아 근데 뽑힐 뭐야 아 아쉽다 아 이거 뽑힐 생각을 왜 아예 못했지 나이스 가능? 딜 부족할 것 같은데요 나이스 아 근데 쵸비님 쎄긴 쎄네요 지금 그런게 아니구나 네 템은 잘 나오셔서 아 아 나이스다 얘네 부용치였나보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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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에 간다라 크게 들어야겠네 아 진짜 맘에 안드네 죽어라 미신 자르면 다름 가도 될 것 같아 잡았다 잡았다 하하 진짜 가줘 어 어 아니 이거 아닌거 같아 뭐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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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맞아요 카이사라 혹시 몰라서 조합이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라 화나 졌어 저리 갈까요? 네 카이사 나이스 저 이거 이거 정글 랩차도 1랩차긴 하지만 있어가지고 스틸을 안당한다고 하니까 제가 자기 믿어도 되겠지 저 친구 잘하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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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겠네 아 한두고 한두고 당해온게 아니라서 근데 그건 맞아요 이거 먹히면 갑자기 이상해지긴 해요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울릴만 하네 든든하네 이거 호피한테 한다고? 아 아 왜 개그맨이야 진짜 미치겠다 엔진님이랑 좀 정글소시인데요 너무 웃긴데? 어 살려줘, 쉴드 없어? 이, 이 써주지, 이 왜 안 써 레신도 높을, 파이크도 높을 론뻑스긴 하지, 까비 아아이 초빈님이 열두번 죽으셨어요 뭐야 라인전 상황을 봐서는 서로 반대여야 되는데 진짜 엄청 두드려 맞았네 이거 와도템을 가야될까요? 안가도 되겠죠? 네 안가도 되실거 같은데 또 죽으셔? 초빈님 또 죽으셔 와 즐길 만큼 즐겼대요 이거 템 바로 타셔야 되겠는데 아닌가? 괜찮나? 쉴 가는거 노풀이요 노풀 렌탈 나가신거 싫은데 쭉 밀 수 있겠다 초빈님 신청 받아주세요 네 저는 받아주셨어요 와 와 진짜 만족 안할 수 없네 못 걷다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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